오는 15일 누리호 2차 발사에 이어 8월에는 국내 첫 달 탐사선 다누리에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달을 모두 누리고 오란 뜻만큼 다누리가 달에서 수행할 역할도 많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2m 크기의 직육면체 우주비행체, 한국형 달 탐사선 다누리의 모습입니다. 한국에서 발사 준비를 모두 마친 다누리, 오는 8월 3일 스페이스X의 펠컨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됩니다. 지구와 태양의 중력을 이용해 연료를 약 25% 절감할 수 있는 탄도형 달 전이 방식으로 달 궤도에 도착한 뒤 5번 더 달을 돌아 올해 12월 31일 최종 임무 궤도에 진입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구 궤도 넘어 심우주 탐사에 도전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달 고도 100km 궤도에 안착한 다누리, 달에서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극지방을 촬영할 수 있는 미항공우주국 나사의 장비와 자기장, 표면 입자를 분석하는 센서와 카메라 등 첨단 장비로 1년간의 과학 임무를 수행합니다. 다누리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는 글로벌 달 탐사,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착륙 후보질 찾는 것, 헬륨3 같은 광물 자원 개발 등 달 개발을 위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10번째 참여국이 된 한국은 다누리를 통해 달의 지도를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탐사선과의 교신을 위해 경기 여주의 아파트 15층 높이의 심우주 지상 안테나를 구축했고 나사 심우주 네트워크와도 연동해 임무를 수행합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하고 있던 23년도 1년, 페이로드 6개가 정상적으로 다 임무를 하고 저희가 원하는 과학 데이터 또는 기술 데이터가 다 축적이 되면 그게 아마 최종적인...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달 탐사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